연예산업기획전공 우리 학생들 한 학기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미세기 홍보 우리 학생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안녕하세요. 와인압 팀을 기획한 와인압팀의 이민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와인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ABNM 대표 박돌림입니다. 네. 에어패팅도 인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빙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돌아가 쫘아닌의 빛이 다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회 Sing Yeah Sing Yeah 소리 질러 데려가 네가 다 한 번도 가만 저건 건물수록 따라와 알고 동봉에서 보다 기쁜 내게로 넌 수많은 거울 상승했겠지만 내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좋아 I'll make you feel the best, 너와 한 손을 튕고 싶어 아름다운 바닥 천천히 날이 나가 점점 빠르게 고조된 텐션의 날개 영화 속에 주인공이 배드시 공이 배들과의 자리 전부들이 실제 경험 못해봤지만 우주 이런 기분이니까 몸이 뜨는 기분 조금 더 분위기 잡고 싶어 추억을 만날게 음악이 들려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오늘 기획자분도 걸그룹 같지 않나요? 네, 한 팀 같아요. 너무 예쁘시는데 네, 그러면 팀 소개와 앨범 소개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, 저희 그룹은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그룹이고요 어,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소녀들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응원을 당한 곡도 준비했어요 어, 그리고 앨범은 좁은折краї의 무드릴 두 분의 visibility 한 상태를cza 끝내는 두 분의 앨범 michael mining 모Another 그룹 함께 Inter 니가 띠다운스럽게 하지요 제가 이러는 건 정신 Baby I'm sorry 근데 I'm too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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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맘이 괜히 해 처음 보는 것 쓰면 좋을 것 없어 처음 보는 사이에 실례지만 널 내, oh 내 널 내, oh 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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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